반갑습니다. 시인 길라자비 권수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 창작강의 7번째 주제로 시의 압축미와 절제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학에는 시, 소설, 수필, 희곡 등과 같은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설을 수필이라 부르지 않고 또 수필을 희곡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문학에서 여러 장르를 구분하는 이유는 저마다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의 특색은 과연 무엇일까요? 시를 가장 시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시에는 압축미와 절제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이번 시간에는 시의 압축미와 절제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러한 압축미와 절제미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대표적인 작품 몇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의 압축미와 절제미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압축이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문장 따위를 줄여 짧게 합니다. 시의 핵심은 압축이요. 시의 목적은 감동이다. 이처럼 시는 독자들에게 시를 읽고 난 뒤에 감동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형식면에서 보면 압축과 생략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압축을 위해 상징이나 비유 등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불필요한 수식, 어휘, 조사, 의미 등은 과감히 생략할 수 있어야 한다. 시에서 압축이란 큰 것을 작게 뭉쳐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많은 것을 읽어내는 힘을 가리킨다. 즉 독자가 볼 때 압축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지 시인이 일부러 부피를 줄이는 게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시의 대상 자체를 단출하게 잡아야 한다. 전체보다는 부분적인 초점을 잡아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낸다고 생각해야 한다. 시에서 압축이란 큰 것을 작게 뭉쳐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많은 것을 읽어내는 힘을 가리킴으로 지시적 의미보다는 함축적 의미를 담는 경우가 많다. 앞서 말한 바대로 시의 핵심은 압축이요 시의 목적은 감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를 압축하여 쓴다는 것은 시의 분량을 줄여서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를 통해 담고자 하는 대상을 작게 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한 편의 시 속에는 그 내용을 이것저것 잡아넣는 비빔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시는 소설이나 산문처럼 사건의 연속이나 줄거리 중심이기보다는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체험이나 직관, 감정 등이 최대한 집중되어서 하나의 결정체로 나타나는 걸쓰기의 장르이다. 그러므로 시의 언어들은 다른 어떤 문학의 언어보다도 간결성과 압축성을 그 특성으로 하게 된다. 산문이 축적의 원리에 의한 설명이지만 시는 압축의 원리에 의한 암시성을 그 본질로 한다. 시어가 압축성과 간결성을 필연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시어가 전인 이러한 압축성과 간결성 때문에 언어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무게와 비중은 크고 무거우며 깊다. 따라서 언어 사용에 고도의 기술과 엄격한 태도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석공이 돌을 쪼고 다듬어서 군더더기를 모두 제거하고 완전한 형태의 조각을 만들어내는 일과 같기에 시인이 언어를 매만지는 시간은 긴장과 싸움의 연속이다. 최근 들어 시가 점점 산문화되는 경향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는 원래 압축을 바탕으로 한 간결미가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이런 형식을 고수하는 시들은 고리타분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시는 무조건 난해하고 어려울수록 좋은 시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시의 형식을 파괴할수록 독자들과 괴리는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시의 압축미와 절제미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이란 압축미와 절제미를 잘 살린 대표적인 작품 몇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웅, 방, 문, 수 산을 다 오르도록 산은 아무 말이 없었다. 능선에서 쉬는 동안 구름은 느릿느릿 큰 봉우리 하나를 건너고 있었다. 산을 다 내려오도록 산은 아무 말이 없었다. 숲을 벗어나자 바람에 쓸리는 듯 돌아보면 등 뒤로 작은 봉우리 몇몇이 우두커니 서고 두어 발치 곁에서 한참을 따라 나오는 게을물 소리 제2의 산림문화작품 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은 이 작품은 혼자서 등산을 하는 시적 주체가 등산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내면 심리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적 주체는 등산을 하는 동안 능선에서 쉬기도 하고 큰 봉울리를 하나 건너기도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산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산을 다 오를 때도 산은 말이 없고 산을 내려올 때까지 산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다만 돌아보면 작은 봉우리가 우두커니 서 있고 두어 발치 곁에서 게을물 소리만 한참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박문수 시인의 배웅이라는 이 시는 작품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등산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적 주체를 배웅하는 산의 모습을 게을물 소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은 아무 말 없이 등산을 마치고 돌아가는 시 속의 주인공을 두어 발치 곁에서 계속해서 배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는 게을물 소리를 통해 산이 배웅하는 사항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압축미와 절제미를 잘 살린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나무 강문석 비에 젖어 파르르 떨면서 마디 하나를 새긴다. 하늘 향하여 한뼘을 내딛으며 지나간 날의 매듭을 짓는다. 마디 사이로 대나무는 파란 바람 소리를 내는데 마디 사이로 대나무는 여린 잎새를 피우는데 우리는 하늘 향하여 몇 변의 마디를 새기었는가 세상 향하여 파란 바람 소리를 어디 낸 적이 있었던가 제 13회 공무원 문외대전에서 음상을 받은 강문석 시인의 대나무라는 시는 긴 세월 동안 마디 하나하나를 새겨가며 지난 날을 매듭 짓는 대나무의 성장 과정을 통해 지난 날의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를 삼고 있습니다. 대나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자신의 마디를 새기고 또 매듭을 짓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을 향해 파란 바람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남들의 시선에 연연해 하지 않고 대나무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나가며 해야 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적 화자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하늘을 향해 마디를 내지도 못하고 세상을 향해 파란 바람 소리를 내지도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 의미는 곱고 올바르며 불위에 굴하지 않는 대쪽같은 기질같은 것입니다. 시인은 대나무의 이란 상징적 의미를 잘 살려서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자신을 뒤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대나무라는 소재의 특징점을 잘 살려서 시의 압축미와 절제미가 잘 드러난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빨랫줄 저편 빨랫줄 저편 장정욱 질긴 제목이었다. 젖은 아이를 안고 무지개가 이어진 계단을 올랐다. 아이의 입이 지워졌다. 울음을 모르는 입에서 뚝 뚝 이성의 끝과 끝이 파르르 떨었다. 환청의 기저귀를 채우고 빈젓을 물리고 젖지 않는 오줌 아물지 않는 배꼽 무지개가 늘어지지 않도록 바지랑대를 세워 높이 아이를 널었다. 제20회 수중문학상 수상작인 장정욱 시인의 빨랫줄 저편이라는 시는 죽은 아이의 옷을 빨아서 빨랫줄에 넣는 과정을 통해 현재 시적 하자가 처한 사항을 잘 감정이입시키고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은 직접적인 서술을 거부합니다. 시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령 이별을 주제로 한편의 시를 쓰고자 할 때 너와 헤어졌다 너와 헤어져서 슬퍼다 등의 표현은 좋은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때 이러한 이별 상황을 나타내기 위한 적절한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시는 직접적인 서술 대신 비유 환유 대유 등과 같은 적절한 비유법을 통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품 속 내용만으로는 아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시인은 무지개가 늘어지지 않도록 바지랑대를 세워 빨래를 높이 넣는 과정을 통해 죽은 아이에 대한 슬픈 감정을 독자들에게 충분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특히 절재미가 뛰어난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끄트머리가 아프다 김정미 끄트머리가 아프다 산목숨 묻어가는 찰나들 새끼 품은 어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것 사라져가는 내 강아지 어찌할까 내가 너이고 싶다 아가야 이제는 좋은 곳으로 가라는 말 뿐 그래도 난 너의 어미였다 사랑해 세월호의 마지막 부분이 물에 잠기는 모습을 보며 제 35회 근로자문학예술제 금상작인 김정미 시인의 끄트머리가 아프다는 시는 세월호의 마지막 부분이 물에 잠기는 모습을 보며 그때 느꼈던 안타까운 심정을 시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적 화자는 지금 강아지같이 귀여운 내 새끼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차라리 이 상황이 서로 반대되어 내가 거기에 있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러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배는 점점 바다 속으로 가라앉고 이 슬픈 현실을 체념한 듯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해라는 한마디를 남깁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월호에 대한 아픔이 있을 것이고 배가 완전히 가라앉기 직전의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세월호의 사건에 대해서 누구나 할 말은 많겠지만 시인은 세월호 사건의 가장 상징적인 한 장면만을 가지고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의 심정으로 세월호의 아픔을 모두 담아내고 있습니다. 압축미와 절제미를 잘 살린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것입니다. 부활 함선영 사과를 반으로 쪼갠다 한 쌍의 나비 제 11회 시 흥문학상 은상작인 함성영 시인의 부활은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공모전 당선작 중에서 가장 짧은 분량으로 당선된 작품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보다 더 짧은 분량으로 당선될 작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의 분량이 너무 짧아 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만 일단 사과를 반으로 쪼개고 난 뒤에 데칼코마니 모양으로 된 사과의 모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모습이 마치 한 쌍의 나비처럼 보일 것입니다. 시의 압축미가 잘 드러난 작품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의 압축미와 절제미에 대한 주제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